3. 4. 4. 4. 그냥 나가서 나가. 같이 갈 거예요. 왜냐하면 돈을 띄어야 돼. 아니 아니 돈을 넣고 사고 장돈만 줘요. 아니 별로 없잖아. 아니 저 다 믿습니다. 아니 아니. 주시는 거. 한 장만 사다 줘요. 네. 네. 지금 일하고 있고. 준성 씨 내가 잠깐 뭐 시켜볼까. 알겠습니다. 네. 하지 뭐고. 아니 담배가 끓여야지. 아 알겠습니다. 뭐 담돈을 나와대. 알겠습니다. 네. 1층인데 안 일어? 1층이에요? 맞네. 정신이 낫어. 천천히 낫자.